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침산동에 있는 상가주택 3층 3룸이구요 20평 규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에 들어서시면 넓은 신발장에 있는 현관 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거실 겸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이제 도배장판 진행 중이구요 싱크대까지 모두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실 겸 주방이었구요 이쪽에는 이제 바로 상가주택 앞에 공간이 넓게 보이는 뷰이고 교체 예정인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 안쪽이 깊은 걸 보실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넓은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 반틈은 여기 옆에 건물로 가려져있지만 상품층 위쪽에는 이렇게 창이 하늘하늘로 바로 연결되어있어서 뷰가 최강이 그래도 괜찮을 걸로 보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방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배 및 창판 깔끔하게 교체되어 있구요 여기는 이제 여기 다용도실 보일러실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저렴하게 평소에 20평 규모구요 평소에 비해 저렴하게 와있고 기름보일러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